야 중고 사이트에 카메라 올렸으니까 전화 오겠지? 이거 되게 이쁘다 이거 한번 전화해 봐야지 어? 들어간다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? 네 네 중고 사이트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아 네네네 네 DSLR 카메라 30만원에 올린 게 맞나요? 아 네 맞습니다 네 아 진짜요? 근데요 이 카메라 화소가 어떻게 되죠? 사진 잘 나오나요? 아 이게 2500만 화소여서 사진도 정말 예술처럼 나옵니다 제가 사진빨이 안 봤는데 10만원 쿨거래 안될까요? 아 뭔 소리에요? 그거 내고 안된다고 써놨잖아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요 이 카메라 용량이 128기가던데 사진 찍으면 몇 장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? 한 만장에서 2만장까지는 충분히 찍을걸요? 저는 딱 한 장만 찍을건데 10만원 쿨거래 안될까요? 아 그거 뭘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대략부터 취했어요? 그럼 컨디션 먹고 올테니까 10만원 쿨거래 안될까요? 아 안 팔아요 끊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? 오 되게 깐깐하네 다시 한번 전화해봐야 되겠다 여보세요? 축하합니다 공민 100번째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어? 무슨 이벤트요? 카메라를 10만원에 팔 수 있는 절의의 찬스 지금 놓치지 마세요 네 놓칠게요 끊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죄송합니다 근데요 이 카메라 한번 충전하면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? 한번 충전하면 48시간 정도 쓸 수 있고요 2박 3일 놀러가도 충분합니다 제가 외박이 안되는데 10만원 쿨거래 안될까요? 아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거 카메라에 렌즈도 주는데 진짜 싼거에요 오 대박 아 근데요 카메라 뭐 고장난거 다시 고쳐갖고 되팔고 이런거 아니겠죠? 아 고장나면 못 팔죠 고장나면 그냥 주죠 아 그럼 고장내고 그냥 주면 안될까요? 아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진짜 끊을게요 그냥 아 근데요 이 중고거래 하도 사기가 많아가지고요 저는 이거 믿고 살 수 있는 거겠죠? 아이 사기치 절대 안 치죠 요즘 시대에 사기치잖아요? 그럼 깜빵가요 그럼 제가 면회 갈 테니까 10만원 쿨거래 안될까요? 무슨 면회에요 아이 만개칠수 하는 날 문 앞에서 이 사진기로 인증샷 찍어드릴게요 이제 당신도 핵인싸 100만 구독자 가자 가자 끊을게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? 되게 깐깐하다 이거 사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전화해봐야지 아 왜요 왜왜왜? 아 죄송합니다 실은 제가 앞전에 사기를 당해서요 애플폰 7을 샀는데 상자를 열어봤더니 진짜 사과 7개를 받았거든요 아 저는 그런 사기 절대 안 쳐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여기 보니까 직거래하면 네고가 가능하다 그러는데 제가 직접 가서 살게요 저 부산인데 어디로 가면 되죠? 저는 전라도인데요 여기 부산에서 전라도면 거리가 꽤 먼데 그냥 택배거래 하시죠 이게 말로만 듣던 지역감정인가요? 네? 마 니 지금 경상도 무시하나?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알았어요 그러면 3만원 빼드릴게요 역시 경상도와 전라도는 한 핏줄이어라이 우린 가족이어라이 알았어요 언제 입금하시게요?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금했습니다 저 계좌도만 안 했는데 어디다 입금했는데요? 설레이는 제 마음을 먼저 보냈다고요 아 진짜 장난치지 마세요 아니 근데요 왜요? 이거 지금 사면 통신사 할인도 가능한가요? 아 무슨 통신사 할인이에요 그러면 포인트 적립도 가능한가요? 아니 중고 사이트에 무슨 포인트 적립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지금 바로 보낼게요 네 여기 당산은행 123456이에요 빨리 보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음? 저기요 저 9만원 입금했는데요? 사실은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9만원씩 3개월 무이자로 보내면 안될까요? 네 그럼 저도 카메라 3등분해서 보낼게요 끊습니다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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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